정체나 제일 큰 거 우리의 아침 아...그리스... 20.456라 20.456라 아...그리스 이렇게 딱 펴보네 20.456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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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마칠 시간이네 1시 넘어집니다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집에 가는거 봐 집 가방 메고 어울리도 이쁘네 10.456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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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.456라 여기서 밥 먹는거야? 10.456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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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멋있어? 이게 뭐라고? 성당 어떻게 유명한 성당인데 이게? 여기는 17세기에 건설한 새하영 조회 단지라고 합니다 오래됐구나 네 그래요 오 이태리 이태리 한대 2층까지 있네 진짜 엄청 장소가 잘되나 많이 깠지만 이성균이세요? 아 원래 끈이 나야겠다 우리의 이태리 한대 이태리 한대 와우 여기가 촬영을 하는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다 익혔지? 와 이거 맛있겠는데? 네 네 이렇게 브라드 와 핸드메이드 뭔가 다 은어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 이시트리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오늘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이렇게가 그림이 돼 바이 여기가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? 빨리 빨리 타야겠네 버스가 딱 어디에 주차할지를 다 파악하고 문이 어디서 열릴지 파악하고 자리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야 돼 알겠지? 머리 기구다 우와 누구야? 누구야? 여보 저거 일단 사람들 다 가 아니 뭐 가는 길은 다 이렇게 방향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랑 같이 가는 사람도 없냐 갑자기 이렇게 고마워 소리가 나온다고? 가보자 와 나 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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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기름에게 속도를 konuş고 싶다면 연습은 바이든 간장 연습은 바이든 간장 연습은 바이든 간장 연습은 바이든 간장 시강이다 시강 시강 미콜리바이야 미콜리바 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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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헷 부위가 가, 라지왕? 가, 가! 가, 가, 가! 가, 가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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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